따뜻한 위로와 공감 나 자신의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다. A씨는 순간적으로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배신을 당해서 몇 년째 소송 중이고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인에게 털어놓고 하소연을 했는데 이것이 되려 약점으로 바뀌어서 상처를 받자 이젠 사람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이고 사람을 더 이상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한다.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힘든 일을 지인에게 하소연했다. 그것이 또 약점으로 돌아와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두렵고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믿는 상대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못 믿는데 남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이다. 또한 인간이다 보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속내를 드러냈다가 다시 상처받는 경우가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다. 따뜻한 위로와 공간만이 이 닫혀진 마음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것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본인 자신이다. 본인 자신이 자신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위로하게 되면 그 닫혀진 마음이 조금씩 풀리게 된다. 남이 해줄 문제가 아니다. 남이 해주더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공감과 위로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남에게서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대가 없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해 주어야 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공감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몰라 이것을 시도해 보질 못한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뛰고 있는 자신의 심장을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신의 피에 산소를 공급하는 폐를 만지면서 자신을 위로해야 한다.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다. 남들의 진정성 없이 그리고 영혼 없이 내뱉는 위로는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소금물과도 같다. 더 바라고 더 원하게 된다. 그리고 남으로부터의 위로를 더 바라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아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닫혀질 수 있다. 그 닫혀진 마음을 언제라도 열게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